2023년 12월 19일 화요일이지. 오후 3시이지 지금. 잠깐 내려갔다가 보고 가자. 한국은 5시야. 밥 먹었구요. 이제 괜찮지? 우리 강생이 또 엎어져 잔다. 방해하지 말고. 여기가 전망 한 번 갔다가 여기가 전망 좋거든. 올라갈 수 있도록 보다시피 계단 다 만들어 놨거든. 이렇게. 조금 조심은 해야돼. 절벽이야 절벽. 구름은 안 돼 구름은. 사진 한 장 찍고. 요게 이제 다낭만이거든. 다낭만이라고 정식 명칭이 다낭만이고. 요건가 좋은가 어쨌든. 전체 다를 얘기하는 손자반도라고 그러고. 손자반도라고. 여기가 이제 하이반패스. 하이반고개에서 보는 단항만이지. 전망은 아주. 끝내주지. 맨 똑같지. 저기보다 여가 더 나을 수도 있다. 저기도 식당. 저 식당 안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다네. 저기는 식당은 상관 없지 싶다. 그냥 접근할 수 있는데. 여기서 보면 충분히. 저기도 좀 늙어가지고. 사진 찍기는 좀 좋을지 몰라. 커플 사진 찍고 있네. 이 두 사람. 아 밑에도 지금 사람인데. 응. 밑에도 여기 식당 있고. 많다 여기. 식당 있고. 오케이. 또 좀 더 전망 더 좋은 데 있거든. 한번 올라가 보자. 이쪽으로 해서. 내려갈 때 요. 안비 끌리게 조심하고. 아 밑에 계단. 밑에 내려가면 계단이 있네. 응. 그렇지. 계단. 줄이 내려가면 계단도 있고. 그렇지. 이제 가보자. 지금 가보자. 씽까 ged. 까문. 감사합니다. 무쇠. 감사합니다. 이렇게. 조휘라 올라가서. 그 아까 보려고 하던거 하나 보고. 위에 올라가서 배 패스. 올라가.